어제 그제 민주당 대권주자들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은 천만원 20대들에게 지난번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 결과 민주당이 참패를 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은 어떻게 하면 등을 돌린 20대들을 다시 민주당 쪽으로 돌아앉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아주 애가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내 고졸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천만원을 지급하면 어떤가 대학을 안 가거나 못 간 고졸 출신 청년들에게 생활지원 자금이 아니고 세계여행비로 천만원씩 이제 그 얘기가 있자 행여 나도 질세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 군 가산점보다는 제대 후에 3천만원의 사회 출발 자금을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 사진에서 바른 쪽에 있는 이재명 지사는 여행비 천만원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전역할 때 3천만원 11시 김광일 쇼가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총리 제 제안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다 좋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 20대 남녀 젊은이들에게 천만원 3천만원 주기로 합시다 오케이 찬성 단 그렇게 주는 돈의 100분의 1은 당신 돈의 개인 돈으로 주면 어떻겠습니까 해외여행금비 천만원 좋습니다 그중에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 10만원은 이재명 지사님 당신의 돈으로 그렇게 함께 줍시다 3천만원 좋습니다 10분의 1 300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의 10분의 1 이것은 이낙연 전 대표님 이낙연 선배님의 개인 돈으로 100분의 1은 충당해주기로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청년 만 명에게 천만원을 주면 천억쯤 되네요 천억쯤 아이 뭐 천억 주지요 경기도 예산도 수십조 원이라면서요 천억 뭐 주십시다 대신 그중에 100분의 1 10억원 10억원 더도 덜도 아니고 10억원 이것은 이재명 경기지사님 개인 돈으로 이게 저의 제안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이낙연 전 대표님한테도 마찬가지 네 100분의 1만 30만원씩 만 명한테 준다 제대 군인들 아 제대하는 23살 25살 청년들에게 3천만원씩 주자 아이 좋지요 돈 있으면 준다는데 아 누가 뭐랩니까 주십시다 대신 그중에 100분의 1은 이낙연 전 대표님 개인 호주머니에서 그래서 만 명에게 30만원씩이면 뭐 30억밖에 안 되네요 뭐 3천억을 얘기하시는데 30억 그게 돈입니까 주시지요 저의 11시 김광일 쇼의 긴급 제안이었습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펼치실 분들 내년 3월까지 아마 이런 선심성 발언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다 나랏돈으로 줘야지요 세금으로 줘야지요 단 그중에 100분의 1은 그런 제안을 하시는 정치인 개인 돈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넣습니다 고맙습니다